고마요 곰 아! 온다 온다 저 곰인가 봐 엄마 곰 저거 어! 아! 얘구나! 우리가 이제 바다에서 못 갈 곳은 없어 좋아 좋아 아 곰이 있는 커다란 섬이 또 있어 아 엔진을 켜야 돼 안 켰어 맞아 지금 이거 두 개를 같은 방향으로 됐다! 된다 된다! 그럼 회전방향을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야? 반대로 할게 그러면 반대로 가봐 어 돌려봐 어 엄청 빨리 간다 와 엄청 빨리 간다 야! 와 진짜 빨리 가 진짜 대박이야 이거 진짜 금방 가겠는데 근데 우리 어디가? 우리가 안간 섬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딘지 모르겠네 그냥 다니는 거야 이렇게 발전했는데 야 우리 쪽지일자 쪽지 맞아 아 맞아 아 맞다 뭐 뭐라고 써있어? 노트에? 아 8599 어 여기 있어 말 보아 8599 바물천 타 오! 잡혀가 잡혔습니다 오른쪽이네요 오른쪽으로 틉시다 우리 엔진만 있으면 금방 갈 수 있다고? 저기야? 오오 우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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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미쳤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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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되게 멀다 금방 가 엔진 있으면 몇인데? 1800 1800 금방 간다 이거 자 이제 짜잔 보면은 1400미터로 줄어 있다고 1500이네 그래도 빨라 빨라 아 이 색깔이 아니네 우리가 여기가 전진방향이기 때문에 그물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가로로 넓혀야 돼요 세로로 넓히니까 뒤쪽은 거의 하나도 뭐 그물이 안 걸리니까 이거 다 허법시다 아 얘를 틀어 아 잠깐만 야 바닥이 너무 커서 지금 안 돌아가 아 엔진 하나 더 갈 수도 없고 엔진 하나 더 해버리자 여기 앞에 이렇게 두 개 하나 띄고 이쪽으로 엔진 다 모으는 거지 음 음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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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두 개 가자 두 개 근데 우리 엔진 지금 만들 수 있냐? 나 그거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네 엔진 되려나? 엉 뭐 왔다 왜왜왜 아니 아니야 일단 다곤아 다곤스 일단 손가락질 하지마 나한테 사랑한다고 아니야 이거 받아봐 아니면 엔진 하나만 만들어서 해도 되겠지? 이거 그물인데 여기로 이렇게 쭈아악 길게 양옆으로 작업 좀 해줄 수 있어 나 지금 엔진을 만들어야 돼 둘러싸 둘러싸지 말고 일직선으로 아니 아니 아니야 그거 아니야 으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여기에 나무판자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하고 여기에도 나무판자 따 따 따 따 따 따 한 다음에 가로로 이렇게 쫘아악 길게 그물 오키? 이 형이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듣겠는데? 좋아 이금청이라는 게 판명됐으니 그물 내놔라 아 그물을 내놓으라고? 어 자 나 할 거 많아 나한테 뭐 시키지마 알았어 내가 할게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어 이제 간다 오 그러네 저렇게 돌아가야 정상인데 그지? 밥도 좀 먹어야 돼 어 먹어 형 됐죠? 어 야 우리 전방에 섬 있어요 저기 한번 들렀다 가자 어 전방에 섬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에요 아 그래? 빠르구만 벌써 나왔어? 엔딩이야 벌써? 이 섬은 뭐 좀 크기는 큰데 생각보다 안 큰 거 같은데? 어두워서 그런가? 거의 다 왔네 이제 다 내릴 준비 으악 아니 섬 너무 큰데? 내가 저쪽으로 좀 돌려서 바닥따로 어 돌려 돌리고 있어 돌리고 있어 고기 구워놨어 고기 먹어 우리 그 쥐 잡으면서 고기 되게 많이 얻었어 아 이거 쥐고기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병 걸리는데 이거? 아니아니야 괜찮아 폐렴 안 걸려 익혀 먹으면 돼 70도에서 죽는데 와 섬 진짜 커 연결돼 있었어 와 진짜 크다 무슨 와 와 저기도 연결돼 있는 거야? 이거 다 해변이 없나 설마? 아니야 그럴리 없어 한 바퀴 더 울면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조금만 더 기다려봐 저게 뭐죠? 어? 잠깐만 잠깐만 스톱스톱스톱 형 이거 섬 속으로 들어가야 될 거 같아 잠수해서 아 진짜? 아 잠수로 가는 거야? 아 벌써 갔어? 나도 같이 가 형이랑 오는 거 아니었어? 빨리 오라고 어 들어왔어 벌써? 아 어 되게 가까운데 맞네요 어 저기 있구나 어 여기 막 되게 사람의 흔적이 있어 어 맵이 엄청 이르네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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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맞어? 어 이 나무 캘 수 있는 건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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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조망이 있다고? 대박 어 철조망이 있어 비터링이 뭐야? 연구소 있는 거 같은데요? 어 막 사진 찍지 말라고 그러고 담배도 피지 말라고 그러고 술도 먹지 말라고 하고 확실히 이곳에서 어떤 연구를 진행했고 인류 멸종을 막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었고 그게 실패해서 다 뿔뿔이 흩어낸 것 같아요 형들 여기 왼쪽에도 길이 있는데 잠깐만 볼까? 왼쪽으로? 왼쪽부터 가자 어 여기 표지판이 있어 와 이 사람의 흔적 맵이 얼마나 널 보면 레인저 스테이션이랑 릴레이 스테이션이 있네 레인저 스테이션부터 먼저 갑시다 그래 그 종소리 안 들려? 어? 곰이야! 저기 곰이다 헐 잠깐만 저거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던데 아 진짜? 어 내 냄새가 딱어 여기 텐트도 있어 와 부쳐졌어 아 생각보다 피가 그렇게 많이 달진 않아 이거 어떻게 쏴? 이것이 무빙이요 이것이 무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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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별거 아니구만 와 별거 아닌데? 되게 세다고 들었었는데 가죽이랑 그냥 고기밖에 안 주네요 엄청 약한데? 생각보다 별로야 오 여기 텐트가 있네 어 텐트 있어 어 사람의 흔적이다 이런 거 못 가져가나? 어 못 가져가다라 종소리 같은 거 안 들려 형? 어 나도 들었어 절같은데 이렇게 나는 그런 소리 찌링찌링하는 그런 소리 들렸는데? 우리 집에서 나는 줄 알았는데 아 그냥 곰이랑 진짜 개센 곰이 따로 있어요 아아 쟤 그냥 곰이야 오 저 위에 못 들어오는 거 그거 해놨다 우와 어 뭐야 헐 여러분 이거 방사능 똥물 아니야 이거? 방사능이야 형 다곤아 한잔해 아니야 개트레일 개트레일이야 내가 먼저 갈게 빠졌는데 형 빠졌어 가위로 어 아 야 이거 가라앉아 오 안돼 어 어 어 오 이거 닿으면 데밀지 입어요 아 죽지마 제발 조심해 나 다 밟고 가고 있는데 ㅋㅋㅋㅋ 핥 빨피 빨피 뭐 죽기 전에 들어왔어 다구나 좀 기다렸다가 와야돼 어 이거 발판 떨어올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 나 플레이밍 뒤에 왔더니 다 빠져서 왔어 아 빠졌어요? 시간에 갈피는 했어 어 왔어요 님들 와 여러분 이제 더이상 뭐 야생이 아니에요 사람의 문물 그 자체예요 여기는 여기 올라가보자 여기 올라가 봐 통신탑 카고파일 갖고 왔어 다구나? 카고파일 갖고 왔어? 어 가자 여기다 오늘은 어 야 어 야 떨어졌어 어 야 바보 오 야 여기는 뭐 와 리조트야 여기 계단을 처음 봐서 그래 야 우리보다 잘 짓는 것 같은데 이거 형 여기 천장으로도 올라올 수 있네 천장도 있어? 근데 올라가 봤자 뭐 할 수 있는 게 어 있네 와 야 중계기 활성화 여기에 중계기 활성화 시켰어 내가 눌렀더니 와 이거 해야 되는구나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봐 LCD 모니터 중계기를 총 세 개를 활성화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제 구조 요청을 보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걸까? 어 이거 진짜 스케일이 커지는데 여기 꼭대기 나도 여기도 한번 봐야지 근데 아무것도 없더라 레이버가 이제 돌아가는구나 어 진짜네 돌아가네 여기 산장 산장 여기 있다 어 가보자 좋아 좋아 뭐라고 써있어 If you live here 네가 만약 여기 살았으면은 니네 집은 없어졌다고? 형 시청자분이 여기에서 라디오 방송 쌉가능이라는데? 아 그래 여기서 하는 거야? 생물연료정제기를 얻었어 생물연료정제기? 나도 어 브루노의 톱이 필요하대 브루노가 누구야? 브루노가 누구야? 브루노의 망치 브루노의 렌치 브루노의 톱이 필요하군요 가자 딴 데 가야지 이제 더 없나 뭐? 조금만 더 스 appreciation 찾아보자 우리 저쪽에 위에 탑 하나있다 어 저쪽에 안테나 하나 있다 맘멘멘 맘 를 spin 저 떠오르보는гоNI 아 저게 깔아왔네! 플라스틱으로 되는거 아 encompasses 아주 아름다운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또 잡자 또 잡자 또 잡자 밥 밥 밥 밥 어어어어억 딜 넣고 있어요 헨커님 좀만 버티세요 어? 저 창 부러졌어요 죽었어 죽었어 나이스 나이스 그리고 활이 내 가슴에 박혀있는데 이거 누구꺼냐 관통됐는데 여기도 뭐가 있어 막 오 여기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에서 곰을 발견하는 즉시 이 위치에서 떠나시오래요 느낌이 안좋은데 이거? 여기서 이제 곰 나오는데 아니야? 오 이제 짱센 곰을 만나는건가? 아 여기 해안가가 있기는 있네 어 허어 여러분 여기 돌로 SOS라고 써있어요 대박 어 그러네 여기 SOS 이렇게 써있네요 여기 누가 아주 고독한 시간을 보냈네 우리 배로 먼저 가서 다시 재정비를 하고 올까? 어 정리하고 오자 우리 활이랑 창 다 부러질 것 같잖아 그지 어 어두운이가 좀 무섭다 여기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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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무서워 어 길 잘 찾네 형 가만히 뭐 먹는다 그러니까 아! 아! 곱곱곱 어! 오! 놀랬라 어! 어 어두운아 어! 이럴소가 도끼로 딜이 안박혀요 그냥 가자 무기가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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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화영 출발 일로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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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감 감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제 박치기 공격해요 아아아아아악 여기서 어디지? 여기서 아아아악 형 고민 빨리해 플레이북 팬티스 끼고 있어 지금 아야야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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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내려가 내려가 일단 내려가자 내려가자 내려가 내려가자 여긴거 같아 여기 여기 맞을거야 여기 곰 두마리야 아우 개무소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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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형 여기 뭐가 있어 우와 이게 뭐야? 골 그런거 보지마 곰 달아온다고 골 챙겼어 골 챙겼어 일단 바다로 따위볼까? 어어어 여기 배있다 배있다 사고있어 으아아악 사고있다 사고 사고 조심 됐다 했다 했다 여기 맞아 점프 됐어 됐다 했다 어 진짜 아 개판이네 샘물 샘물 받아놓고 이거 뭐죠? 생물연료정제기 나름식과 꿀을 섞어서 생물연료를 만든대 아아 근데 꿀을 내가 아까 먹었는데 왜 꿀이 없죠? 아 여깄네요 그 단거라고 그거 훌라당 먹었어? 나 먹었다길래 뱃속에 있는 줄 알았어 맛도 좋고 생물연료를 만들 때 쓸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구물총도 챙겨가자 여기 폭발성 끈적이를 재련기에다가? 아 재련기 아 재련기? 아 재련기에 형들 준비 끝났어? 응 가자 아유 형 정소리나는 곳으로 그냥 계속 가볼까? 여긴데 그 그래 보자 아 그래? 어 엄청 가까워 오 가까워 이 형 오리 곰이랑 싸우고 있어 아 그래? 자전거 벨이었어 자전거 벨이 계속 돌고 있었어 어 어떻게 올라갔어 이영 어 여기 자전거 안 가야겠네 어 여기 일로와봐 어 그러네 체인 가져가래 체인 내가 챙긴 것 같애 아무튼 뭐 얻었어 오케이 가자 릴레이 스테이션 4로 가자 4, 6로 가보자 표지판이 있으니까 편하군 실제로 곰을 만나면 죽은 척하면 살 수 있을까? 바로 죽지 뭔 소리야 그냥 곰 만나면 죽었다고 생각하면 돼 이쪽이군요 아니 진짜 표지판 없으면 모르겠다 그러니까 맵이 엄청 넓어 되게 복잡해 더롱다크처럼 헷갈려 어 이제 뭐가 보인다 야 어 그러다 그러다? 그러다 그러하다 그러..그렇다 4랑 6랑은 같이 있구나 어 저기 뭐야? 뇌가 꼬이고 있어 거기 뮤비 같은 거 있는데? 뭐야? 가비의 미로 트랜스페싱이 무슨 뜻일까요? 어 곰 곰 곰 곰 곰 어? 어? 침입하지 말래 곰 좀더 가수 숙여줘야지 어 야 곰 왜 아까부터 나만 놀이냐? 웃기네 됐다 여러분 이거 캐비넷 열 수 있어요 응 열어봐 어 열자 어! 브루노의 톱 아 나왔구나 오키 오키 아 이런데 숨겨져 있었구만 실제로 곰을 만나면 곰을 째려보면서 뒷걸음질 쳐야 한다고 하더군요 네 아 등 돌리면 안 된다고 그랬어 맞아 아 맞아 그거 나도 들렀어 개과 동물들도 그러잖아 어 여깄다 오 대박 어? 다리가 누가 저 레버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 이거 어떻게 가? 형이 한번 갔다와봐 혹시 떨어질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화살로 못 쏴요? 이거 트라인 트라인처럼 어 트라인 트라인 트라인의 추억이 트라인이다 트라인이네 쐈는데 아무 일도 안 하고 박혀있어 그래? 아 그래 저기는 돌아가야 되네 기계를 한번 쏴볼까? 다른 쪽에서 올라가 어? 어? 기계 쏘니까 돼 형 와 대박 와 기계 쏘니까 했어 내가 해냈어 형 우와 대박 대박 이게 맞았다니 진짜 했어 아 이거 쏘? 이거 쐈어? 어 기계를 쐈어 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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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쏘는게 맞았군요 우리가 활이 없으면 되니까 여길 못 와요 우리가 준비를 잘했구나 일단 여기부터 올라가 봅시다 여기 올라가 볼게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서 레이저 켜봐 노트 하나 있구요 중계기 활성화 어? 브루노의 망치 먹었어요 오 좋다 브루노의 망치도 나왔다 브루노의 망치 노트 선택 청사진 파이프 자 키고 오오오 켰어 2개 됐다 중계기 활성화 2개 이건 없네요 생각보다 아 진짜 이거 재정비하고길 잘했다 활 없으면 저기 못하실거 아냐 어두워졌어 어 형들 여기 꿀이 있어 오오 대꿀 이제 그 배에서 술 한잔 하고서 다음날 꿀물 먹을 수 있잖아 어 여기도 꿀이 있네 여기 잘 살펴봐야겠다 꿀채집하러 여기까지 와야되는거구나 어 여기도 꿀있다 딸기랑 꿀 야생딸기는 뭔데 자꾸 그니까 왜 저렇게 뜨지? 어? 여러분 T눌러봐요 지도가 있어요 아아 두개 여섯개 네개 아 두개 여섯개 네개가 아니라 레이더 246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갔던데가 몇시였지? 2였나? 곰있는데 아니야? 우리 왔던데 아니야 우리 갔던데 2야 맞아 아 해골이 큰곰있는곳인가? 오오 아 팬에있는곳인가보다 어디에 갈건데 6? 어 6 하나만 더 가면 되거든 그래 6 먼저 가자 아이엠 맘맘 밑으로도 길이 있나? 어 그러게 여기 왜 수상하게 길이 있냐 왜? 수상하게 여기 소파있어 심상치않아 수상한 길이 있어 소파 뭐라고 써있네요 로사는 대부분 맞다 다이애나가 다른 말을 하지않는다면 2번 규칙을 제외하고는 리디아가 규칙을 정한다는거 같은데 그러면 다이애나가 짱이라는 소리네 이거 무슨 퍼즐 같네요 어 로사가 하는 말은 대부분이 맞는데 다이애나가 하는 말을 제외하고는 로사가 거의 대부분 맞다니까 다이애나가 더 맞는 쪽에 속하고 리디아가 이번에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을 만든다고 하니까 결국엔 다이애나가 제일 계급이 높은걸로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치? 몰라? 어 뭔가 저장됐다 동굴! 동굴! 야 마테템 필요한가봐 칼이 필요해 퀘스트템 아니야 이거? 도끼나 그런걸로 해초봐 안되 도끼 안되면은 창 창은 좀 에반데 가자 일단 못간다 마채태가 어디있지않을까? 마채태 설계도를 나중에 먹어야될 것 같아 아 절로 이렇게 간게 저기구나 엄마곰 동굴에 마채태가 있대요 그러면 곰 먼저 가야되네 동굴을 통해서 스테이션을 갈 수 있는건가 맞아맞아 어 여기 맞나봐 어 여기 처음보는데 나 맞아 여러분 긴장하세요 드디어 음마곰을 조지러 갑니다 잠깐만 여기 흙이 있네 땅부터 파세요 탱커님 어 여기 안에 좀 어두워질거 같은데 엄마곰 개빡치겠다 이건 아직 낮이니까 괜찮겠지 여기 이게 끝인거 같은데 아닌가 이게 다인데? 끝인데? 네 아 여기 곰 아니야 아 여기 곰 아니네 그냥 동굴이네 꿀 한번 먹어볼까 얼마나 차는지 오 꿀 많이 찬다 대박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긴거 같아 오 맞는거 같아 맞아맞아맞아 안에 보급상자있어 저거 뭐야 보급상자가 있네 그러네 야생딸기를 5개를 사용 고마요 곰 온다 온다 조금인가 봐 아 얘구나 엄청 커 엄청 커요 여기 피격판정이 여러분 저 죽어요 잡을수 있어 근데 이거? 얘 꿀핥타 꿀핥타먹어 내가 때린거 아니야 조용히 때렸어 잡을수 있는 곰이 맞아 근데? 아 플레임형 살릴수있나? 잠깐만 끌고있어봐 나 아이템 다 잃는다 어 지금지금지금 내가 이 형이 형이 없어 잡는게 아니라 지나가는거래 일단 배로가자 빨리 배로 데려다줘 나 아이템 다 잃는다 잘못했어 아 나 죽었어 배가 어딨지? 이건 도망가는거 너무 웃기다 형 똥삈어? 이게 무슨 냄새야 아 살짝 지린거 같애 곰한테 쳐맞으면서 괜찮아 나도 지렸으니까 창피해하지마 형 반드시 살려줄게 나 상어, 상어 나오면 한방에 죽거든? 미친거 같다고요? 말을 그렇게 하되요?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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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지금 내 화면 보여? 안보여 난 보여 형이 길을 안내해줘 뭔소리야 나 업혀가지고 땅밖에 안보이는데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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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왜? 길치는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이거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누워 형 아아아아아아아아 누워 형 괜찮아? 일어나려면 아무 키나 누릅니다 아아아아아아아 으으야아 형 곰이 곰이 안먹어 형? 몰라 지금 내 시스체에 능욕당하고 있는 무슨 능욕을 해 뭔가 먹는소리가 나는데 그게 딸기인지 나이인지 모르겠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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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정신 똑바로 차려 무슨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곰이 열심히 먹고는 있어 뭔가 아 나무점 심고 갈게 진짜 미안한데 나무가 이게 우리가 자리 비운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하거든 형 근데 좀 생각해보니까 농왕형한테 우리가 너무한거 같애 왜? 농왕형 쓰러져있는데 지금 우리 몸을 생기고있는 이거 우리 농왕이 너무나 감옥해 지금 골든타임 지난다니까 빨리 와 형 괜찮아 형 철인이니까 괜찮아 어 가자 형 가자 농왕형 업구서 팬티냄새 한번 맡아봐야돼 저 형 다 찌렀을거 같애 바닷물로 빨래해야돼 이거 아 저기야 형 저기있다 저있다 쳐먹고있네 누구 빨먹고있는거야? 아니 베리를 먹고있어 형 근데 형 어딨어? 거기 옆 근처에 있는데?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발견 발견 아 됐다 됐다 신대를 샀자 당원아 당원아 이리와봐 알았어 여기서 버섯 다 캐와 나 삽없어 형 아니 아니 버섯은 그냥 채취가 돼 어 뭐야 이거 이 상자 뭐야 오 상자 에? 뭐야? 서음보는 상자인데 어 마채태 얻었다 마채태 얻었어 나이스 여러분 근데 공 저거 잡으면 뭐 줘요? 쟤는 잡아봤자 의미가 없나 그냥 저렇게 유인하고 마채태 칼만 가져가면 되는건가? 애초에 잡으라고 해놓은 곰이 아니라그러던데 아아 아 곰 머리를 줘요? 개쓸모없어 야 버려 버려버려 어 당원아 당원아 꿀꿀꿀 여기 꿀있어 아이씨 귀찮은거다 형 곰이야 여기도 꿀이 어! 꿀꿀꿀꿀 와 여기 꿀 개 많은데 아! 형 버릴래 내려놓으면 안되나? 못 내려놓나? 내려놔도 되나? 아 그래 여기다 내려놓자 살면 여기 내려놓는다고? 아 되네? 어 떨어졌어 야야야야야야 오 뭐야 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 어 왜 안죽어 아 죽었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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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게 그러면 우리 섬 이제 다 본건가? 아디? 우리 아직 하나 안틀었잖아 어 맞아 우리 이웃 가다 말았잖아 그 마채태 없어가지고 동굴 못들어가가지고 거기야? 맞아 날 믿어 알았어 내가 감히 말하고 있어 농왕형 턱 빠진거 같아 형 점프 좀 그만 뛰어 형 막 머리 가락날락거려 짠 여기 이제 배가 아냐 밑으로 내려가면 배가 아아아아아아아악 배가 안보이네 어 거 반대쪽일텐데 아 여기 아니야? 케엄치맥 나오겠지 뭐 상호한테 물려 죽지만 않으면 되지 뭐 죽겠는데 내가 어그로 끌게 보인다 보인다 아우 드럽게 먹으래 나이스 나이스 아 저 곰 때문에 죽는 사태까지 벌어지다니 어쨌든 마채태까지 무사히 다 잘 얻었고 어 마채태 얻었으면 됐어 장비에서 가자고 마채태 만드는 것도 나왔으니까 마채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가 형들도 그치 그치 마채태 하나씩 들고 가자 필수로 두 개만 만들면 돼 난 있어 형 다 왔어 드디어 도착했다 누워 아 나 배고파 기절 오 살았어 마채태 그 연구 해냈어요 오 좋아 좋아 해놨어 해놨어 스크랩 궁속죽에 볼트 어 되게 충분하네 그러네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요 여기 마채태 두 개 먹어 벌써 다 만들었어? 됐다 이게 창 상이 호환이지 창 없어도 되는 거지 그럼 창 없어도 돼 이제 바닷물도 채워놔야겠다 폭발성 가루 선택 이걸로 연구를 해봅시다 되나 안 돼 그거 만들었구나 연구 그물통 그물총과 같이 쏩니다 나이스 음 근데 폭발성 가루가 여전히 필요하네요 망했어요 저기 저기 봉남아 봉남이 봉남아 아빠 마우스 움직여야 되는데 마우스 선을 정확하게 밟고 있네요 이 친구가 엥? 자 이게 마채태입니다 여러분 와 그 약간 라켓같이 생겼는데 정글도 표지판 뜯어놓은 거 같아 약간 어? 그러네 표지판을 날카롭게 다듬었네요 음 이제 다시 재정비하고 우리 또 가야돼 형들 배를 채우고 가야되는데 배를 채울게 없다 고기 좀 줏다 형 구운 고기 좀 있어? 어 나 네 개 있어 두 개만 줘 어 땡큐 네 개 네 개를 왜 다 줘 그 나눠서 주는 방법을 몰라 두 개 먹고 줘 형 세 개 먹어야지 세 개 먹어야 든든해 응 가자 가자 마 마 마 마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6번으로 가면 된다 표지판 보면 나오겠지 뭐 아 네비게이션 갖고 올거야 저쪽인데? 이쪽이네 저쪽인데? 와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 무조건 캐진다 어 이거 맞아 이거 맞아 어 굿 아 산자 아 드디어 살 거 같아 이것도 무조건이다 마채태 있는데 가야되는데 여기다 이거다 이거 이거 아 캐지는구나 여기 근처인 거 같은데 여기네 어 여기야 여기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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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보겠습니다 네 오 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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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됐어 됐어 가자 들어가자 어 어두워 와 너무 어두워 하나 더 있다 오 버섯 버섯 굿 엄청 어두워 너무 어두운데 흙이 근데 귀해? 흙은 섬에서밖에 못어두니까 귀하지 근데 많이 쓰이진 않는거 같아 좋아 오 나 왔어 스테이션 6이다 아 좋아 요거 식구먼 올라가 봅시다 여기 좀 높은거 같아 그러게 엄청 높네 어 진짜 레이더도 있어 들어가볼까 먼저 어 여기 브루노의 렌치가 있어요 브루노 여기 노트 하나 있고 여기가 크다 청사진 연료 탱크 와우 어 이거 켜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여깄다 6263 아 6263 어 다음 목적지가 또 있어? 어 6263 거의 마지막일거 같은데 저게 위로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러게 위로 올라갈 수 있게 해놓는데 흫 말썽쟁이들 같아 어 나무상자가 있네요 스크랩 판자 판자 볼트 금속주계 어 나이스 판자 이제 내려가야지 아이템은 굉장히 소소하게 있어요 이제 처음 거기로 가야되는데 처음에 갔던데가 몇인지 알아? 여기에서? 번호 좀 잘 외워둬 다 까먹은거 아니지? 6263 맞지? 어 6263 어 우리 다 모았는데? 형 세가지 필요했어 브루노의 망치 톱 렌치 다 모았어 이제 사로 다시 돌아가야되 자 스테이션 사로 돌아갑시다 어 우리 곰 잡아보자 그래 마체테로 잡아보자 싸대기 어 공속이 느려요 형 오 되게 빨리 잡는다 와 데미지가 되게 늦네 괜찮네 데미지 짱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야 여기 왜 처음보는 길 같지? 뭔가 여기는 처음보는 길이 맞아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왔어 여기 뚱띠곰 있네 아아 저거 때리면 안되는 곰 와 근데 진짜 크다 얘 여기 아닌데 여기 일로와야되 일로 일로 여기야 어? 어 알았어 여기여기 형 따라가 아 2에요? 1에 1에 2라고? 아 거기 아니래 아 아 잘못 맞췄다 좋아요 됐어 됐스 어? 형 2번 형님들 네 오오 오오 앞이 보이기는 해? 되게 잘 보이는데? 미안한데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궁금해 농기형 이것좀 써봐 진짜 그냥 곰이야 귀엽다 이거 쓰고 다녀야지 가자 이거 맞나? 브루노의 망치 브루노의 렌치 아 그치 뒤에 뭐가 있죠 노트 뭘까요? 어디에도 없는 곳에서 보내는 인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거 같은데? 진짜? 6263은 아직 안나왔네 어 그러네 6263은 아직 안나왔네 업데이트 이게 끝이네요 아직 엑스 표시가 돼있네 아 그럼 이제 마무리 해야되겠네요 갑분엔딩 우리 배 좀 쓰게 만들어야 되는데 가라앉아 가라앉고 타고 있어 우리 바보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하하하하하하 아 짜웃겨 내가 아까 그랬다니까 우리 배 좀만 움직여서 조금만 더 짓자 그래도 우리집이 최고다 연구 마친 상태네 용량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아 혹시 저걸로 엔진 돌리는걸까 생물연료보관용으로 특수설계되었습니다 아 근데 플라스틱이 엄청 많이 필요하군요 생물연료탱크를 만들었어 어? 벌써? 어 와 이거 엄청 큰데? 어디다가 설치하는거야? 2층에다가 설치할까 일단? 이거 그거 여기 옆에다가 설치해야되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거 같애 그리고 파이프도 있더라고 파이프로 연결하면 되는거 파이프로 연결하는건가봐 와 짱커 어 어떻게 야 아니 이거 돌려놔야될거 같은데? 반대로 설치한거 같은데? 됐다 생물연료가 뭐야? 형 여기 들어가봐 꿀이랑 호시갱이 하는건가본데 생물연료 정제기를 일단 만들어야지 오우 다 떠올렸어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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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섬에서 떠나고 우리는 파밍할거에요 우리 좀만 짓자 나 나 저거 짓고싶어 식당 그러니까 일단 재료를 파밍을 해야겠지 야 너 뒤봐봐 야 이 새끼야 오호호 잡았어 도망갈라그래 야 내 눈에 박혀있는 이 화산좀 빼줄래 굉장히 불쾌하거든 어 기다려봐 내가 잘못했어 형 일로와 자 오늘 레프트방송 굉장히 먼 여정을 떠나왔는데요 일단 업데이트 내용은 여기까지고 업데이트 내용 다 봤으니까 귀노왕과 다고니와 저 이렇게 진행을 한 레프트방송 일단 정식 에피소드는 여기까지만 하고 앞으로도 계속 영상 조금씩 찍을거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유바 아 진짜 재밌었다 즐거웠습니다 계속 좋은 방향으로 업데이트 됐으면 좋겠어요 마치도록 하죠 다 갑시다 선생님 다들 수고 고생하셨습니다 엠 수고하셨소 워싱 horse 조용하셨습니다 3 5 5 mesma 5 또 3 5 10 5 6 6 6 7